강용석 경기도지사후보 유일일 지방선거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드리기 전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야 될 것은 강용석 후보에 대한 정치적 지지나 이런 것은 저는 전혀 필요가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야말로 아주 냉정하게 강용석 후보가 예상외로 이번 선거에서 잘 못 싸웠습니다. 표를 많이 못 얻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를 엄청나게 빼앗긴 겁니다. 그건 옳지 않다는 거죠.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 여부를 떠나가지고 이거는 일어나서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경기도 여러분 이상합니다. 이 그래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정상적인 그래프입니까? 어떻게 여러분 경기도에는 42개의 기초자치단체가 있습니다. 모든 기초단치단체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다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이 더 큽니다. 이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2분의 1의 42성입니다. 42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졌을 때 안면이 나오거나 뒷면이 나오거나 천문학적으로 어려운 그런 확률로 여러분들 항상 더불어민주당은 사전투표에서 이깁니다. 역대 선거에서 모두 다 사전투표 다 이긴 겁니다. 이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이런 그래프가 어떻게 나옵니까? 이걸 보고도 뭡니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면 정말 머리를 뭡니까? 땅에 쳐박아야 되는 거죠. 가평군 4.1, 양평군 4.9, 연천군 4.7 이렇게 큰 수치가 어떻게 나오냐 이야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민주당은 항상 사전투표 득표율에 당일투표율을 불러쓰고 어떻게 여러분들 뭐죠? 국민의힘은 항상 마이너스냐 이야기죠. 겁은 났던지 좀 조작률은 줄였네요. 이게 여러분들 뭐죠? 이게 아마 여러분들 이게 2018년 지방선거일 겁니다. 오른쪽에 여러분 2011년 지방선거에서는 어떻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은 플러스 1%, 11%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뭐죠? 0%, 5%입니다. 조금 줄인 거죠. 조작률을 줄인 겁니다. 2018년하고 2022년 사이에는 부정선거가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조작률을 좀 줄인 겁니다. 김용룡 후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는 뭐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1%입니다. 이거는 김원혜 후보는 뭐죠? 마이너스 0에서 마이너스 4%입니다. 조작률을 줄였지 패턴은 비슷합니다. 이게 경기도에서 이번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경기도 여러분 관외사전투표도 뚜렷합니다. 이게 나올 수 있는 수치냐 이야기입니다. 나올 수가 없죠. 맹백한 조작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좌우대칭으로 꼭 같은 게 나올 수 있죠? 5.7, 8.8, 8.9, 7.1, 4.8, 4.1, 4.7, 4.8 어마어마한 수치가 나오는 겁니다. 여기는 뭐죠? 동두층은 6.7, 여기는 또 뭐죠? 분당군은 7.3, 여기는 또 뭐죠? 8달군은 7.5. 어마어마하게 큰 수치를 그렇게 그냥 만들어 놓은 겁니다. 화성시 빼고 모두 다 김동룡 후보가 다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투표 득표율 보다도 거의 9% 정도까지 이렇게 큽니다. 이거는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번 6월 1일 지방선거에서도 우편투표, 관외사전투표를 좀 더 심하게 조작을 한 겁니다. 똑같습니다. 선관위 관련자들이 좀 겁이 났는지 조금 줄였습니다. 이렇게 크지 않습니까? 수치가. 이게 2018년 지방선거입니다. 이게 2020년 지방선거고 겁이 났기 때문에 수치는 좀 줄였지만 패턴은 똑같습니다. 패턴은. 김명자님 말씀처럼 용서가 안 됩니다. 정권교체가 됐는데 국민을 짐승보다 못한 짓을 또 봐야 되니까 기가 찬 거죠. 기가. 기가 차고 억장이 무너지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것 좀 보고 본인도 좀 반성을 하란 말이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우리가 왜 세금을 냅니까? 선거 때마다 이런 국민들이 이렇게 고민을 해가지고 어떻게 되겠냐 이야기죠. 개 중요하고 자갈치 가가지고 낙지 먹는 거 다 중요하죠. 이게 말이 되냐 이야기죠 이게. 이게 참 기가 찬 이야기죠. 강용석 후보 보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전체를 지금 조사를 한 게 아니고 샘플을 뽑아가지고 한번 해봤습니다. 조작을 엄청나게 했네요. 무진장 조작을 했네요. 안 보시죠. 고향 덕양구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고향시 덕양구. 상대방 후보와 얻은 표의 70%를 빼앗은 겁니다. 70%를 빼앗아가지고 김동룡 후보에 넘겨준 겁니다. 김은혜 후보한테는 김은혜 후보가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에서 10%를 빼앗은 겁니다. 그럼 김은혜 후보는 사전투표에서 35,220표 정도를 받았다는 것이죠. 정의당 후보가 받았던 표 가운데 30%를 빼앗은 겁니다. 무소속인 강용석 후보가 받았던 표 가운데 30%를 빼앗은 겁니다. 단순 합계를 하게 되면 70%가 상수값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르게 이야기하면 김은혜 후보가 고향시 덕양구에서 사전투표에서 얻은 총득표수가 35,220표 정도가 됩니다. 그 가운데 10%를 빼앗아가지고 김동룡 후보와 함께 넘겨준 겁니다. 그리고 정의당 후보가 사전투표에서 얻은 득표수가 여러분들 2,400표 정도가 됩니다. 2,400표 정도가 아니고 30%를 빼앗은 것이 240표 정도가 됩니다. 30표 정도 빼앗은 것이 그렇게 한 1,000표 가까이 되겠네요. 1,000표 가까이 정도. 강용석 후보가 여러분들 받은 표 가운데 30% 정도를 빼앗아가지고 그게 168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다 3,522표 빼앗은 표, 빼앗은 표 240표, 빼앗은 표 168표 이걸 다 합치게 되면 3,930표가 됩니다. 이게 김동룡 후보와 함께 더해진 겁니다. 그래서 이게 부당하기 때문에 3,930표를 빼게 되면 예상 득표수가 4만 3,771표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산술적으로 보게 되면 70%를 빼앗은 겁니다. 70%를. 엄청난 수준을 빼앗은 거죠. 강용석이 받은 표에서 30%를 빼앗고 정의당의 황순식 후보가 빼앗은 표에서 30%를 빼앗고 국민의힘의 김은혜가 후보 받은 표에서 10%를 빼앗고 이렇게 여러분들 빼앗아가지고 작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보시죠. 1번, 2번, 3번이 공식적으로 중앙선거관련회 발표한 자리입니다. 김동룡, 고양시 덕양교수 12만 표, 김은혜 11만 표, 정의당 2946표, 강용석 2054표 이렇게 발표했죠. 그런데 이 사전투표가 조작된 것으로 우리가 찾아낸 거 아닙니까? 자기가 받은 사전투표수에서 득표수의 10%를 빼앗으니까 그것을 수정해가지고 중앙선거관련회 발표한 당일 득표수와 합치게 되면 진짜 득표수가 나오는 거죠. 이게 맨 하단에인 겁니다. 고양시 덕양교수의 진짜 득표수는 김동룡 11만, 김은혜 11만 4천, 황수신 3186, 강용석 2222표. 그래서 최종적으로 고양시 덕양교수의 경우만 하나면 김은혜 후보는 만 표 정도 차이로 패배한 것이 아니고 2530표 차이로 패배한 거죠. 그런데 만 표 차이로 패배했다고 선관위가 발표했지만 그것은 옳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산을 조작하게 되면 표 찌꺼기가 계속 남습니다. 표 찌꺼기가. 이렇게 보면 중앙선거관련회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하고 그다음에 진짜 여러분들 구한 후보별 득표수가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차이가 나거든요. 차이가 나기 때문에 중앙선거관의 발표 자료가 김동룡 후보는 41표가 남고 김은혜 후보는 30표가 남고 정의당 후보는 2표가 남고 강용석 후보는 1표가 남는 거죠. 통상적으로 전산 조작을 하게 되면 여기에 찌꺼기가 많이 남습니다. 표가, 익녀표수가. 여기다가 무효표 4표까지 합치게 되면 총 78표가 남는 거죠. 이 78표를 두고는 전산을 마무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제로로 만들기 위해서 마이너스 78을 집어넣은 겁니다. 여기에서 잘못 투입 구분된 투표지라고 중앙선거관의 공식 데이터에 마이너스 78이라는 이런 전산 조작 흔적들이 정확하게 반올림하는 과정이나 또 표를 맞고 쑤셔 넣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그런 에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렇게 고향시 덕양구가 있고 경기도 가평군에서 또 용인기흥구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80%를 빼앗았습니다. 강용석 후보는 표를 많이 빼앗긴 겁니다. 자기가 받은 표에서. 용인기흥구 같은 경우에는 김은혜 후보가 받은 사전 득표 수에서 10%를 빼앗기게 됩니다. 그 숫자가 2954표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김은혜 후보는 용인시 기흥구에서 29540표 정도를 아마 받았을 겁니다. 끝자리 숫자는 이렇게 좀 달라질 수가 있겠죠. 반올림 처리하니까. 황순식 후보는 65표를 빼앗기고 자기가 받은 표에서 20표를 빼앗긴 겁니다. 강용석 후보는 270표를 빼앗겼습니다. 자기가 받은 표에서 50표를 빼앗긴. 그러니까 강용석 후보에게 타격을 입히기 위해서 아주 무진장 노력했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이 50표를 빼앗았고 그 다음 앞에 고양시 덕양구에서 몇 표를 빼앗았습니까 고양시 덕양구에서도 30%를 빼앗았죠. 김은혜 후보는 10%를 빼앗고 고양시 덕양구입니다. 그 다음에 정의당에는 30%를 빼앗고 그 다음에 강용석 후보는 30%를 빼앗았는데 용인시 기흥구에서는 더 심하게 빼앗은 거죠. 총 80%를 빼앗은 겁니다. 강용석 후보는 50%를 빼앗은 겁니다. 왜 이렇게 심하게 빼앗은지 이해가 안 돼요.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강용석 후보가 그렇게 표를 많이 얻은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 표가 많이 얻었다 안 얻었다 이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것은 왜 남의 표를 그냥 가져갔냐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무슨 재주를 가지고 남의 표를 왜 절도했냐 남의 표를 왜 도덕질했냐 이 이야기를 내가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다른 사람 표를 왜 도덕질했냐 이야기죠. 김은혜 표를 왜 10%나 도덕질해 가지고 1954표를 그냥 가져갔냐 이야기죠. 정의당의 황순식 표를 표려해서 왜 20%나 이런 뺏어 가지고 65표를 도덕질했냐 이야기죠. 누가 도덕질했냐 이야기죠.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누가 도덕질했냐 이야기입니다. 이 일에 누가 관여되어 있냐. 그걸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밝히라는 이야기입니다. 강하지 않고 다니지 말고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이걸 밝혀달라는 거 아니에요 국민들이. 딴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남의 물건을 하나 훔쳐도 뭡니까 그냥 수사를 받는데 표를 이렇게 훔쳐가는데 어떻게 수사를 안 받을 수 있느냐 이야기죠.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냐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야기는 거죠. 제가 왜 여러분들 6월 일부러 그냥 손 틀고 그만두려고 했는데 다시 이 방송을 마무리해 주고 가야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하니까 이런 이야기를. 이런 기막힌 나라가 싸는 겁니다. 강용석이 표를 왜 50%나 빼앗아 갔냐. 누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강용석 표가 몇 표 안 되는데 그게 문제냐 당락의 영향. 그게 말이 되냐 당락의 문제가 아니고 강용석이 표는 한 표라도 중요한 거다 이야기. 모든 유권자의 표는 한 표라도 중요한 건데 어떻게 강용석이 표를 50%나 빼앗아 가고 정의당의 항순식 표를 20%나 빼앗아 가고 김은혜 표를 어떻게 10%나 빼앗아 가냐 이야기입니다. 이거 정말 참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결과를 놓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강용석이 표를 왜 50%나 빼앗아 가냐 이야기죠. 물론 270표니까 그렇게 크지 않다 이렇게 할 수 있지 모르겠지만 강용석 후보가 용인시 기흥구에서 540표를 얻었네요. 540표 가운데 270표니까 50표를 빼앗긴 겁니다. 그러니까 기대만큼 선전을 못했어요. 이번 선거에서. 그러나 이렇게 표를 빼앗아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이 표를 다 이렇게 이름도 빼앗아 가가지고 승리를 만든 겁니다. 이게 수사가 안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나라를. 이거 좀 해결해 달라고 대통령을 뽑아놨다면 대통령은 딴 짓이나 하고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대안을 내보시기 바랍니다. 용인시 기흥구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번 2번 3번은 완전히 공식 데이터입니다. 이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표가 용인시 기흥구에서는 김동령 11만 8천 김은혜 11만 7천 황수싱 1294 강용석 23,042 이렇게 얻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상수값 이른바 상대방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에서 70%를 빼앗아 간 거 아닙니까. 그것은 이제 원위치 원상복귀시켜 가지고 진짜 사전투표수를 4번에 구한 겁니다. 사전에 구한 다음에 그다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표한 자료 가운데서도 당일 득표수는 문제가 없으니까 5번을 대해주게 되면 진짜 총득표수가 나오는 것이죠. 여기 보면 이제 진짜 총득표 김동령 11만 4천 김은혜 12만 황수신 1,300 강용석 2,600표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만 표 차이로 김동령 후보가 승리했다 이렇게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여기 보면 어떻습니까. 조작된 것을 다 여러분 정리하고 나니까 김은혜가 어떻습니까. 5,283표로 승리한 거죠. 당락이 밝힌 경우지 않습니까. 용인시 기엄구에는. 이런 데가 엄청나게 많을 거라고 경기도가. 이렇게 조작을 해가지고 성공을 경기도지사를 만든 겁니다. 이게 문재인 정권 하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지만 윤석열 지하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용인시 기엄구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만 표 차이로 여러분 김동령이 이겼다고 발표했지 않습니까. 11만 8천 표 김동령 김은혜 11만 7천 표. 그런데 여러분 조작된 것을 조작된 것을 빼앗은 것으로 다 원이 치시고 나니까 얼마가 됩니까. 김은혜가 12만 표 김동령이 11만 4천 표지 않습니까. 5,283표 차이로 김은혜가 이긴 거지 않습니까. 이런 데가 얼마나 많겠냐 이야기입니다. 용인시 기엄구 같은 데가. 이번에 6월 1일 지방선거 수사해야 됩니다. 우리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이런 나라가 되면. 말이 되는 짓들을 해야 안 됩니까. 말이 되는 짓들을. 당락이 바뀌지 않습니까. 여기서 용인시 기엄구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렇게 처절하게 뭡니까. 강용석이 표를 빼앗아가면 어떻게 하냐 이야기죠. 강용석이 표는 몇 표 안 되니까 좀 빼앗아가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지만 그게 말이 되냐 이야기예요. 남의 물건 하나 훔쳐도 뭡니까. 다 수사를 받는데. 선거를 여섯 번째 뭡니까. 이렇게 사전투표를 조작해 가지고. 나라가 이렇게 덜 껐는데. 이거는 입을 다 다물고 있으니. 이놈은 나라가 무슨 놈은 나라가 이런 나라가 있냐 이야기예요. 내 이야기가. 여러분 참 기가 찬 이야기입니다. 기가 찬.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를 해야지. 이렇게 전산 조작을 해놓으니까. 아마 여러분들 법원을 정거보전해 가지고 투표하면 여러분들 가져오라. 이렇게 하면 투표하면 아니 엉망진창일 겁니다. 전산 조작을 하더라도 그 투표함을 여러분들 너무나 전산에 맞추고 정확한 표수를 집어넣을 수 없기 때문에 투표함 자체가 엉망진창일 거예요. 국민의힘이 이걸 의지가 없잖아요. 이렇게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전산 조작을 하게 되면 표가 남습니다. 이렇게 후보별표가. 김동룡 양께서 35표가 남고 이게 수정한 거고 푸른색이 가짜 사전특표수를. 여러분 이거는 뭡니까? 가짜 사전특표수와 포함된 중앙선거관의 발표자는 자료입니다. 표가 중앙선거관의 발표자료가 35표가 남고 김원혜는 41표가 남고 황순식은 1표가 남고. 여러분 표를 조작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가 이렇게 익려표수가 남습니다. 그 익려표소 77표입니다. 이 77표가 더하게 되었으면 이걸 어떻든 간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맞춰야 되죠. 그래서 잘못 투입 구분된 투표지에다 마이너스 77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퉁치기를 한 겁니다. 제로로. 이렇게 여러분들 엉망진창이 나온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표가 나와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을 한 거 아닙니까? 참 조작을 이렇게 했는데 예당이 뭐 의지가 없지만 국민으로 이렇게 살아도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조작이 계속 반복되지 않습니까? 지금 계속. 문제가 생긴 문제를 해결을 하고 넘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넘어와면 어떻게 되냐. 똑같은 일이 또 언제 일어났습니까? 2020년 4.15 총선에서 또 그대로 일어났지 않습니까? 4.15 총선에서.